맛있게 먹었지만... 엄청 맛있지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쓱쫱... 와... 아... 맛있게 먹었습니당 다 먹었습니당 맛있게 먹었습니당 맛있게 먹었습니당 맛있게 먹었습니당 닭발에 매운 닭발 플러스 일반 마늘 닭발에 불닭 소스를 듬뿍 한번 뿌려서 버무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향이 올라옵니다. 제가 오늘은 고상하게 한번 포크와 칼을 이용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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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idad 너무 맛있어 여기서는 지금 꺄 맵땅 맵땅 아 맵땅 아 아 아 뭐 이거 섞을때는 이런걸로 섞지 않죠. 이런걸로 섞어야 됩니다. 손으로 섞어야 됩니다. 잘 비뒀으면 장갑은 아웃! 배가 고춧가루와 샤워치고, 그리고 마시지가 맛있었죠. 좀 더 맛있게 먹어야 겠어요. 많이 먹었네요. 저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사과에 먹어요. 소스는 압박이 안쓸이면 안될어요. 아까마라더라구요! 아까마라라. 아까마라.